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햄스터컴뱃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중동발 전쟁 이슈 등등 외부 악재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햄스터컴뱃은 어느 정도 자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고요. 바이낸스에 상장되고 나서 햄스터컴뱃은 상장빔을 1315% 쏘아 올렸죠. 사실 뭐 햄스터컴뱃뿐만이 아니라 네이로의 3000%, 그리고 캐티진의 1200%, 아이겐 레이어의 1500% 등등 제가 영상에서 그리고 제목과 썸네일로 정확하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수치를 말씀드렸고 모두 다 적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상을 시청할 때 당시에는 그냥 단순한 어그로 끌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하는 무료소통방 분들 혹은 제가 최근에 공유드리고 있는 pdf 파일을 받아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코인 바이낸스 상장빔으로만 엄청난 수익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pdf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10월을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10월달 민코인 떡상정보 파일이고요. 원래 23장의 분량에서 58장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거의 현존하는 유명 민코인들의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인의 상장, cx 상장, 펌핑 관련 미발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정치 섹터도 이번에 포함됐고 썬펌프 관련해서도 그 다음에 탭투언, 햄스터 컨벤시나 캐티진 등등, 텔레그램, 낫코인 관련 코인들, 썬펌프 코인, 배도지, 프리세일 코인들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보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큰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컨벤시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공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햄스터 컨벤 영상을 사실 제작을 할 때마다 보여드리지만 최근에 상장빔을 처음 먹어보셨던 무료소통방에 계신 분께서 개인 톡을 주셨습니다. 상장빔 처음 먹어봅니다. 700% 수익. 햄스터 컨벤 정말 상장했네요. 사례생전제가 상장빔을 먹어봅니다. 라고 이렇게 인증샷까지 보내주셨어요. 710% 올라가고 있을 때 캡처해서 보내주셨고 바이낸스 잔고가 33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억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셨던 건 아니고요. 저의 영상 보고 처음 연락 주셨을 때는 500만 원 남았다고 하셨어요. 코인 투자로 손실을 너무 많이 크게 보고 있어서 마지막 남는 게 500이다. 라고 하셨지만 몇 개월 만에 바이낸스에만 4억이 있는 거죠. 업비트나 빗섬을 포함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500만 원으로 충분히 4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확실한 정보만 있다면.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통해서 당연히 수익을 벌 수 있죠. 하지만 한꺼번에 빠르게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이 모르는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햄스터 컴백 같은 경우 또 조만간 원화 마켓에 상장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냥 조회수용 어그로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영상에서는 100% 확정적인 멘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쨌거나 아직 오피셜하게 발표가 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통방 분들 그리고 제가 드리는 PDF 파일 안에는 좀 그 근거와 이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납득하실 수 있도록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그리고 소통방에 들어와 계셨던 분들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를 신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영상으로 증거를 제가 똑똑하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여러분들께 지금 중요한 것은 햄스터 컴뱃, 네이로 등등 바이낸스 상장을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다음번에 바이낸스의 상장이 되면서 업비트와 비싸움의 상장이 되면서 상장빔을 아주 높게 쏘아올릴 그 녀석에게 저감의 수를 들어가 놓아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 어쨌거나 조만간 24년도 하반기 그리고 25년도 상반기 이내에는 알트콘의 불장이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놓느냐 지금 그냥 넉넉고 손 놓고 정고점에 물렸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그냥 본점만 찾고 본전도 못 찾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즌, 비트코인 이번 시즌 반감기 4년 동안의 수익률이 결정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융 쪽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 코인 이쪽 섹터를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밈코인은 웹3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의 토큰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섹터들 중에서 가격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의 투자를 해놓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PDF 파일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통방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죠.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증들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소통방 입장이라든지 PDF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컴백이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신중하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